5월부터 6월까지와 8월부터 11월까지는 농사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봉기입니다. 서울시내 농가는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가 심해지며 일손 부족으로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농봉기에 농사 일손 돕기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농가의 노동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귀농을 생각하는 서울시민은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농가는 농봉기 일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추후에 귀농이나 기촌을 희망하신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농가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데 맞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 일손 돕기 자원봉사단에 뽑힌 사람은 서울시 외곽 지역에 있는 농가로 가서 농사와 관련된 도움을 주게 되는데 배정받은 농가에서 채소 모종 심기나 배 열매 솟기, 과실 수확과 같은 농사일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재배 유형별 서울 농가 분포를 보면 대체로 노원구와 중남구가 있는 북부는 배를, 서초구와 강남구가 있는 남부 지역은 화훼를 중심으로 재배합니다. 관심 있는 농업 분야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 무슨 농사를 짓는지 미리 알아보고 자원봉사를 신청할 때 희망 지역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 일손 돕기 자원봉사단은 귀촌이나 귀농을 희망하거나 농사일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연간 천여 명이 활동을 합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참가자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1365 자원봉사자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로 수시지원이 가능합니다. TBS 정지웅입니다.